오늘 생일이 느려서 그럴 수도 있을까? 어, 생일이 느리긴 한데 어, 근데 많이 큰 거야. 근데 보니까 지금 매트 위에 올라와있었네. 내려와. 내려와라. 매트 위에 올라가있었어. 매트 위에 올라가있었어. 양진아 조심해. 까치발 들어, 어째해. 형은 싸게 만드시나요? 아니, 너무 싸게 만드시나요? 아니, 너무 싸게 만드시나요? 맘이 나 뜯지를 못해. 야, 어허. 먹지 마. 오늘 새끼가 우리 시대야. 오늘 새끼마다, 뭐, 가위? 아, 가위. 짱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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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우리 어디에나 올래? 자, 이머도 안견디다. 맛만 있으면 돼. 맛만 있으면 돼? 근데 엄청 예쁘게 했는데, 혜리도? 내가 부려볼게 부려볼게 여는건 언니가 할게 더 잘라줘 아니 음식을 여기에서 먹는게 얘들아 밥먹지 간장국에 초콜릿건 다 안얼었어 지금 안얼었지 일단 봐볼래 더 얼게 기다리자 더 얼게 기다리자 화이트는 얼었는데 아직 안익었네 안익었다고? 안얼은게 아니라? 나도 잘라도 초콜릿이 반쪽 언니가 안었네 진짜 안얼었어 바닥에 수라이 야 휴라이 하지마 누러기 누러기 누러기가 뭐야? 누렁이 누렁이가 뭐야? 뱀? 뱀이 뱀이야 누렁이 근데 내가 퀴즈 낼건데 너네 둘이 말은 말인데 걷지 못하는 말은 지쳐요 뭔데? 사람이 말하는 말 땡 말 그냥 말 땡 아니 말이 말하는 말 뭐? 사람이 이렇게 아 이렇게 말하는 말 그거 아니고 그냥 동물말 응 그거 아니에요 나 걷지 말은 말인데 걷지 못하는 말 걷지 못하는 말 걷지 못하는 말 그거 뭐야? 양말이잖아 사랑은 사랑인데 갑자기 깨지는 사랑은 뭐? 뭐야? 사랑 어 사랑 갑자기 깨지는 사랑 사랑 어 갑자기 깨지는 사랑은 뭐야? 어 해야지 땡땡땡땡 뭐야? 땡 아니야 그럼 뭐해? 정답은? 정답은? 응 갈라진다 에이 왕이 넘어지면 왕이 넘어지면 왕이 넘어지면 땡땡 와 똥은 똥인데 내려가지 않는 똥은 내려가지 않는 똥은 그냥 똥 물이 내리지 않고 가만히 있는 똥 땡땡땡 그 뭐야? 정답은 뭐야? 원통이 하나 둘 셋 찰칼 하나 둘 셋 찰칼 하나 둘 셋 찰칼 뱀 봐봐 사랑 하트 언니는 이렇게 만들었어 봐봐 응가 응가 뱀이 응가를 타고 이만 아니야 봐봐 언니는 이거는 봐봐 좀 봐 테리야 좀 보라고 보라고 테리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어두운 거를 없앨게요 응 우와 잘 그린다 너무 잘 그린다 너무 잘 그린다 아니야 이거 너 여기서 산 거지? 예은이가 했을 리가 없어 예은이가 했을 리가 없어 산 거예요 제발 언니 고마워 했어 언니가 줬는데 고마워 응 별말씀을 응 별말씀을 별말씀을 화상에 꾸미니까 너무 이쁘다 제가 이거 바퀴 이렇게 살짝 이렇게 이렇게 아 오 다 모든 걸 팝니다 모든 걸 팝니다 그럼 저요 양승아 하나 주세요 양승아요? 네 안 돼요 없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 이거 맞아? 이거 뭐야? 아니요 안 맞아 아니요 아니 그거는 어른도 못 쓰겠다 나한테 맞는데? 테리야자 맞아? 야 그거 맞는 거 아니야 어 발가락 그렇게 끼는 거야 이렇게 끼고 맞아 맞어 포키 이거 당신로 신내내달의 찬습니자야 샀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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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편해? 네 편해 안 편해 보이는데? 안 편해 안 편해 배에 뒤로 나오는 띄어봐 그러면 야 앞에가 삐뚤질 여봐 여봐 이렇게 빠져 이거 사진 찍는 용이다 그치? 집어넘졌어 애기들이라서 그냥 잘랐어 원래 이렇게 겉에 이렇게 샀죠 샀죠 이거 우리가 잡아온 거야 뭐야? 아 저게? 그때 봤어. 한 번에 이렇게 멀티로 된다고? 멀티가 잘 안 되는데. 난 이렇게 못하는데. 야 왜 벌써 안 그러면 어떡해? 반칙이야. 반칙이야. 우와 반칙이야. 나 보내줘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이거 좀 가져갈게. 엄마 가져갈게. 4개만. 안돼. 먹어. 싫어해? 엄마 줘. 이거 먼저 먹어. 이거. 이거 뭐해? 언니 봐봐. 스파게티 먼저 먹어봐 뭐야 야 이거 진짜 맛있어 스파클링 와인이야 양수랑 다 안 먹었죠 고객님 너무 감사합니다 스파클링 와인 같은 맥주는 엄청 맛있어 왜 이렇게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야? 더 따라 양이 되게 많다 진짜 맛있어 역시 슈퍼는 뿌리는 것도 틀리네 원래 이런 소스 아닌데 우리는 그냥 이 소스가 맞을 거 같아 승아 귀 막았어 고마워 해야지 고마워 고마워 안 익었어야 했는데 엄마 초콜라 이리야 저라고 그냥 시작 누구 게임 하러 갈래 누구 게임은 타이버는 고마워!